통에다 그냥 당복 아니 그럼 손으로 걸레 빨릴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일단 물로 적셔 적신 다음에 손으로 짰떡 비트로 짰떡 하고 손목 씻고 씻고 이렇게 짰잖아요 그냥 이게 여러분 그냥 걸레 걸레 세탁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거에요 난 너무너무 미사상 태어난건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 미래서 이 마미차 스핑글레기는 황제의 귀한입니다 여러분 황제의 귀한으로 황제가 돌아왔습니다 이거 누가 이랬어? 우리 아이들이 그랬나 봐요 누가 그랬어? 이거는 물걸레질 하려면 진짜 빡빡 무릎 꿇고 숙여가면서 문질러줘야 돼 근데 이거는 서서 우아하기 아주아주 편하게 물걸레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칠중 매듭구조의 극세사 걸레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뽀송뽀송하게 바닥에 잘 닦여요 안에까지 쑥쑥쑥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가구 상처내지 않죠 모서리 부분 너무 깔끔하게 잘 되죠 그렇죠 이런 부분도 스피를 이용해서 돌잖아 지금 회전을 하는 거네요 돌잖아 전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바닥이 굉장히 더러웠잖아요 칠중 매듭에 극세사 걸레가 있다 보니까 뽀송뽀송하게 뽀드득하게 지금 물걸레질이 다 끝난 겁니다 자꾸 닦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커서 우아하게 편하게 걸레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 이제 미세먼지면 황사면 우리 친구들 걱정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깨끗해 보이는 거 같은데 네 네 창문을 열어놓잖아 네 네 네 바닥에 뭔가가 있는 거 같아 그렇죠 그렇죠 시동 이런 부분도 바닥에 허여먼거나 이물질이 깨끗이 사라졌네 스스로 없이 그냥 네 네 닦아주세요 네 네 네 어머 욕실은 어떡해 욕실 타일바닥 어떻게 지금 마룻바닥은 깨끗해졌죠 네 지금 타일바닥 중에 흥건히 오염물질이 묻어있는데 역시 칠중매드백 극세사 걸레는 남다르네요 갔다 오면 그냥 깔끔하게 걸레도 그냥 걸레가 아니야 그렇죠 이게 항균 테스트 완료했고요 여기에 6대 중우석 불검칠됐고요 형광증백제는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심물걸레예요 네 베란다 틈새는 또 어떻게 맞아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더럽지요 오염물질이 있죠 이런 부분 닦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게 여러분 칠중매드백 극세사 걸레다 보니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구석구석에 있는 이런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거예요 지금 칠세까지 이게 들어가니까 네 네 네 걸레가 들어가니까 깔끔하게 닦을 수 있다는 거 이야 이거 나무젓가락에 물티시켜가지고 닦아줬단 말이야 그렇죠 또 쪼그려앉아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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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줬단 말이야 근데 근데 지금 몇 번만 안 지나갔는데 네 지금 깨끗해졌습니다 야 새거되게 새거됐어 요거를 이제는 네 또 쪼그려서 비누칠해서 또 빨아야지 쪼그려서 걸레를 빨고요 짜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통이요 바로 걸레 세탁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걸레 넣었어요 그렇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걸 딱 꽂아놓고 난 다음에 자 지금 걸레가 빨아지고 있는 겁니다 아유 시원해 걸레가 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걸레를 빨았다라면 이거 짜는 거 어떻게 이제는 탈수를 해야 돼요 네 너무 간편해 이야 하하하하하하 보세요 아니 방금 전에 걸레가 굉장히 더러웠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깨끗해졌네 물기 안 나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게 뽀송뽀송하게 물기까지도 다 짜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걸레를 빨고 짜실 필요가 이걸로 다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젖었을 때는 바닥 그렇죠 방 거실 현관 배란을 다 닦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른 걸레인 상태에서 이게 극세사 걸레다 보니까 협착을 너무 잘해요 이렇게 혈관을 낸 수 없는 거